우리 4명이야 어 나머지 한 분 한 명을 그냥 아무나 끌어들여버렸는데 나 오토매칭 안했는데 너가 영어만 써주신다면 다행이지만 헤이 헤이 하이 마이크 안키셨어요 마이크를 켜 켰대 헤이 헤이 뭐야 얘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T 누르면서 여보세요 T 누르면서 너 안 나와 스피커 자체가 아 그래? 어쩌다 어디서 내리지? 여보셔 여보셔 자 갑니다 343인큐 4인큐긴 한데 쟤는 따라 놓을 것 같긴 한데 형 어디서 있는거야 빨간색이 학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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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자 내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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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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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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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으로 하면 되죠 녹색 네네네 헤이 헤이 그린 포인트 플리즈 그린 포인트 오오 어떻게 제 마이크 돼요 쟤랑 네 저는 마이크 켰어요 이쪽에 살짝 그 약간 울리는게 있으면 켜졌다는 의미니까 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린 포인트로 안하고 혼자 꿋꿋이 학교 쪽으로 가는 듯 느낌인데 아니구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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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먹어야 돼 차를 먹어야 돼 차죠 차 이쪽으로 가는거야? 이쪽으로 오라 하세요 이쪽으로 오라 여기서 여기서 파밍 하는거 아니였어? 아 그래? 근데 여기 적군 엄청 많은데 형 쪽에 지금 그러니까 형 쪽에 엄청 많은데 지금 다 어떡할까요 저 지금 차 화폐 발견하긴 했는데 형 어 그러면 그거 타고 어 한 명씩 수집하면 될 것 같아 이 게임 수집게임이었어요? 인간 수집게임 뭔가 드래곤볼처럼 뭔가 흩어져있는데 차 타고 차 타고 이따 가요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 분명한 놈 자 여기있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일단 로제님 먼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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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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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러 가셔 저형 죽기제에 빨리 태워야돼 저형 죽기제에 빨리 태워야돼 저형 죽기제에 빨리 태워야돼 저형 죽기제에 헤이 헤이 커미엘 커미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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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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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주셔서 다행이다 어 좋아 자 빨리 저형 마지막 저형 형 죽으면 안돼요 어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있어 나 총도 먹었어 오오 살짝 든든 이쪽 길이 있어요? 아 여기서 뭐 가는게 좀 애매 아니다 일단 길가로 위험하니까 길가쪽으로 일단 거기 있어요 빨리와 빨리와 형 무섭다 비행기가 어디서 어디였지? 북쪽에서 남쪽이 했나? 남쪽에서 북쪽이었나? 남쪽에서 북쪽이었나? 남쪽에서 북쪽이었어 그럼 우리 동쪽으로 가야돼 고고 표시해주시면 그쪽으로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리포카 리포카 리포카도 멀지 않냐? 그러면 여기가 여기 대체 이 마을 이름 기준이 뭐야? 이 마을 이름 어떻게 지는거야? 밀타 카칼 뭐 러시아 오우 쉣 뒤 뒤 뒤 뒤 뒤 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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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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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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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만했다 우리 안만했다 우리 안만했다 우리 안만했다 우리 안만했다 어우 다행이다 우리 하나도 안만했다 아하 차가 좀 아파했지만 뭐 차는 그 정도 고생은 해줘야죠 아 차 에너지도 있구나 아아 아 몰랐어요? 녀석 뭐 언제 차 폭발하면 다 죽는거야 아주 그냥 야 저거 이 뭐지? 2인용 바이크인가? 저거 속도 정말 빠르긴 하던데 저거 90 몇까지 가던데 90 몇? 응 부스터가 없어 그 대신 그리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이고 우리 뒷사람들 네 아이고 운전 잘하시네 가면 분명 있을텐데 그래도 그래도 저기보다 적겠지 저기보다 적겠지 좀 진로를 변경할까요? 저 외곽적으로 외곽적으로 아니요 일단 저기서 파밍은 하는데 안쪽 깊숙이 말고 외곽쪽으로 가자 조심히 파밍을 해야 될 것 같아 파밍이 조심히 있어 싸우고 난리났네 T3님 파밍이라고 말해줘요 파밍 그래 파밍 말해줘요 파밍이라고 지한테도 말해줘야 하자 내려 가자 파밍 파밍 없다고 믿고 여기서 해야겠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이 건물은 다 뒤지고 있네 아 아니네 이건 뭐 하나도 안 뒤지고 있네 나 뒤져야지 그러면 콜콜 콜콜 연막탄 코트 섬광탄 배낭 아싸샷건 섬광탄 아 두발짜리네 나 두발짜리 별로 안좋아하는데 수류탄 공대 아이고 아이고 2층 가야겠다 저 친구 멀리 가는데 버려 그냥 아우 쟤 쓸모없다 진짜 쓸모없다 쓸모없어 뭐 혼자서 살아났네 어 2층에 엠포이다 쏴 총알이 부족하네 어 아싸 총알 또 나왔다 여기 총 또 있어요 엠포 또 있어요 여기 아 갑니다 저 있는데 아 가방이 없나 가방 저 있는 곳에 여기요 이 계단 총알에다 제가 다 먹어서 가방 여기 있어요 레벨 1자리 어디 어 있어요 어디 어디 아 굿 굿 굿 붕대 어 여기 레벨 2자리 있어요 저 있는데 배낭 오오 이쪽방에 이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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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총알 있어요 또 5.56mm 어 여기 나쁘지 않다 음 타밍 잘했어 좋아 좋아 기름 먹었어야 했나 이 집은 이제 다 뒤진 듯 딴 데 가지 다른 곳이 돼야지 점프 아이템 너무 안나온다 우리 그래도 안전지역 내부니까 어 여기 바이크가 하나 버려져 있어요 이거 누가 타고 온 느낌인가 원래 있던거 아니야 그러 그런가 그 바이크 원래 있던거 아니야 그런가 확인 그 바이크 머리가 동쪽으로 돼있지 마이크 머리가 어 이거지 어 그렇네 어 그러면은 그거 리젠된거야 어떻게 알아 젠되고 아무도 안쓴거야 오 어떻게 알아요 동쪽으로 돼있으면은 그거야 진짜? 모든 차들이 다 동쪽으로 돼있을거야 그럼 우리도 차 쓴 다음에 동쪽으로 해놓으면 뭐 그거는 이제 어 낚시 아니야 어쩔수 없는거지 뭐 그건 어쩔수 없지 뭐 걔가 머리를 잘 쓴거지 뭐 여기 웜프있다 형 이 집에 웜프있다 먹으려면 먹어요 어딘데 내가 있는지 여기 아 난 스나 먹고 싶은데 스나이핑도 먹어야지 조심히 돌아입시오 화살통 아 4인큐 굉장히 무서워 진통제 어 뭔가 많이 나왔다 초클 소염기 아 소염기 좋아요 소염기는 막판감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염기가 데미지가 좀 많이 감소돼 나는데 소음기일걸 그건 아 그래? 소염기는 그럼 뭐야 불 없는거야 불? 소염기는 불 안나오게 하는거잖아 아 그런거요 불 안나오게 하고 그 뭐냐 반동 잡아주는 애 그럼 훨씬 좋구먼 물론 저거 저거에 아 그러면 소염기 끼면은 거의 디케먹률이 좀 적긴 하네 소리가 소리가 좀 그렇지 네 소리가 소리 때문에 알죠 근데 또 응 그러니까 소 그게 또 소리니까 그거는 대강이잖아요 확실한건 아니고 확실한건 아니고 그쵸 헛 확실히 일단 어 하하 하하 아니 이누나가 또 배틀그라노 샀다가 연락 안해 또 하하 아니 아는 분이 또 아람방 님 어 아니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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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란 누나 지금 저기 남쪽가 있어 샀 남쪽 지금 올라오고 있어 복귀하고 있어 op 25 어 복귀하고 womp 복귀어 계셔 부대지 이제 외박 나갔다 아 우승 으 나이 나 이제 그런 말 쓰지마 본인은 괜찮아 동신보원 아재 동신보원 짜 너무 아재 같아 아니야 통신보원 나 총 그 뭐야 저 희산 님 저 총알 100 180 발 있거든 요 으 아 4 5.6 나쁘지 않게 있어요 어 진짜요 오케이 좀 따라 먹고 같이 밸브 합시다 서로 필요한 게 있잖아 나 고급상자 3개 있다 참거로 어니는 선상자가 필요하니까 석쿵들이 많이 나와 이거 한조 하라고 나더러 석쿵은 아 요즘 살짝 석쿵에 끌리긴 하는데 석쿵이 한방이 하더라구요 한방이긴 춤캐릭 아닙니까 춤캐릭 춤캐릭 진짜 역시 활쟁이는 어딜 가나 춤이다 진짜 어 저기 내가 있는데 그게 있거든 그 레벨 2짜리 저 방탄 뭐 가방 헬멧 헬멧 어떤거 뚝빼기 뚝빼기 레벨 뚝빼기 레벨 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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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트 하는데 딱히 아파트는 너무 크기만 크지 별거 없는거 어 나 이제 시작 그 아이템창 거의 풀로 찰 만큼 좀 예 좀 잘한거 같아요 파밍 2번에 4 스코프가 없다는 새 다음에도 아직 여기 안전지 되니까 어 아 이제 문제 스코프가 없네 이거 그러니까 레드 오프 먹었나 사람 어이 스코프는 진짜 찾기가 힘들다 잉 자 0점 거리를 조절 조절할 수 있던데 그 0점 거리나 정확히 보셔 그거는 잘 몰라서 0점 거리나 그거 100미터 200미터 그거요 네네 그거 또 100 200으로 또 쭉 보지 그 조절할 수 있던데 아데이 세 페이지 옆에 이스라엘 따온으로 조절 예 이 저도 가끔 써요 근데 나 안그래도 이번에 동원올령 가서 겁나 잘 쐈어 거기 거기 주님님이 주님님이 사약할 때 사격 그 총알 계속 세고 있었거든 내꺼 사격지 보고 어 정말 잘 쐈다고 인정해 줬어 그래 주니안에 쑤니한테 인정 받을 정도가 이거 엄청 잘 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시 꾸진 하던가가 그 쌀 쏜 맞춘게 또 하셨어 응 다시 가 아니하냐 그냥 그냥 이러니까 하느라 이럴 때 하는거지 야 이 셀 땐 말이지 어 군대하기 싫어 아 가기 싫다 아 가기 싫다 어 뭐 나오는데 너무 떨어져 있네 아 스코프가 더럽게 안 나오네 미치겠네 아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좀 울팀 있는 쪽으로 가있다 아파트 중 파밍에 아파트 이제 아파트 옵니다 우리 sw 중인 아파트에서 보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3층 짜리가 기본인데 보니까 지도에 표시 났어요 예 아파트 단지 오세요 여러분 아파트 안치고 안하자 무서워서 그래 내가 아 아 이쪽 이쪽 아파트도 파밍 어 어 어 어 어 쉣 쉣 쉣 왜 왜 있습니까 문 열려 있어 문 열려 있어 문 열려 있어 어 어 어 어 써 진짜 문 열려 있다니까 문 열려 있다고 여기 이쪽 다 열려 있어 아 그럼 그거 우리 쪽에서 여는거 아닐까요 저거를 아니 이쪽 아파트 문 열려 있다니까 이거 어 일단 조심해 그리고 나 일단 복귀한다 복귀 일단 근처로 가까이 갈게 해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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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식들 겁나 무섭네 조심하세요 희삼님 여기 건물 2층 가서 봐야겠다 나 혹시 모르니까 4층 가서 저 아파트 쪽 보면서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2층 어디로 올라가지 2층 어디로 올라가지 2층 어디로 올라가지 2층 옥상 없나 올라가는데 오 드디어 4배율을 하나 얻었다 굿 어 굿 말라 오자마자 서 또 하나 남이 없지 좀 조심해 아 제 옥상 인데 없나요 어디 아 어시 겁나 무섭네 가위가 어디 보자 저희 우리도 이제 슬슬 이동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를 가져오던가 해 차 가져오죠 이제 어 지금 이동을 한다고 아 어 가야지 이런 끝자락이야 제 제 제 제한테 뭐 이라 해요 제한테 뭐라고 해요 제 차 차 제가 왜 타니 영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 친구 컴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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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컴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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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헤브 투 타임 고 뭐야 타임 투 고 타임 투 고 아 영어 너무 그래 타임 투 고 웨이 헤브 타임 투 고 오 좋아 발음 좋아 알아드려요 콩글리 씨의 폐 아 제가 알아듣나 알아듣어 주실 거라고 믿죠 뭐 주변 경계하면서 어 끌고 오나 차 끌고 왔다 오 짜식 네 이일 마음이 있는 친구구만 하하하하 짜식 짜식 아주 제대로 준비가 돼 있어요 가자 이제 형 10초 나왔어 이제 가야 돼 진짜 나 가고 있어 너무 멀어서 그래 나 가고 있어 너무 멀어서 그래 태어러 왔다 가야 한다 빨리 와 뛰어 이제 뛰어 뛰고 있어 야 난 걷고 있겠니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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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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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컴 컴 하하하하나 아 그거 그냥 드립고 마시면 되지 하하하하 가자 가래 친구 가자 친구 가자 뭐야 고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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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써라 친구야 아하하하 할거야 빨간색으로 갈거에요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말해놓게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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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블루 포인트라고 해요 블루 포인트 어 아 잠깐 우리 블루 포인트 아 난 못말을 한거니 대체 우리는 블루 포인트를 가져야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가져야한다 가져야한다 아니니까 그래? 가져야한다 야호 뭐 하나 들어주시겠지 뭐 가는거 같은데 그래도 영어 못하면은 이 친구 보니까 전략이 끝자락 이 안에 저 산 꼭대기 가는거 같은데 아 스코프가 없는게 좀 흠이다 레드더트 밖에 없는데 어 전방에 차 전방에 차 240절 차 저쪽도 우리 발견했겠지 아 뭐 상관없어 지금은 아직까지 괜찮죠 좀만 더 빨리 가 좀만 더 가지 차속도 증거네 야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이 친구 운전할줄 모르네 대각선으로 가야되는데 아 이 친구 이 친구 여기에서 내리는거야 설마? 설마 여기서 내리니 설마? 더 가야돼 친구야 더 가야돼 여기 죽어 미친 미친다 조심하시오 아 장전 안했다 왜 저 친구 혼자있냐 야 뭐야 미친지 미치겠다 아 욕나왔다 진짜 숨어 숨어 엄폐해 엄폐 와 대놓고 옆으로 올줄 몰랐는데 야 진짜 엄폐해 엄폐 와 진짜 대화로 온건 아니겠지 대화 대화란 지금 아니 혼자서 왔으니까 뭔가 대화 에이 그럴리가 대화였어 우리 그런 큰 아깐 때 가끔씩 그런 놈들이 있더라구요 가까이 와서 뭐지 말을 거둘 말 걸더라구요 어 근데 이제 저거 붕대 이제 한 번에 안 오르네 조금씩 오르네 여기부터 걸어가야겠다 근데 그치 그래 근데 나 스코프가 없다 아이씨 아니야 저 친구 저 탔어 어떻게 할까 타자 우리 사야지 뭐 아 얘 불안한데 하 하 진짜 불안하다 범죄 너무 오자 야 쟤 살아서 당한게 더 신기하다 어 어떻게 내 시도 내 시도 쏘 왔는데 하도 죽이 아 근데 차는 거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냥 차를 터뜨려서 죽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이 친구가 위험한데 잠깐만 이제 아 아 지금 운전을 좀 되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내리라 가야 내리라 은근 안 줄면서 하네 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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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차 전방에 잡고 SW쪽에 차 SW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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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쪽에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게요 2층 집인가 아니면 저 평면집인가 스코프 있으신 맘 겨누 볼래요 한번 전방 쪽에 고건 있는데 안 보여 청소에서 2층 집 짱 창문이 깨져 있어 2층 집 그 2층 집이구만 좀 거 좀 비켜서 갈까 우리 이쪽 그 동쪽으로 가는 거 어때 동쪽으로 좀 위험이어서 피해서 동쪽으로 가는 게 어때 좀 이쪽으로 피해 어쩔 거야 결정해야 돼 시간이 없어 일단 아니니까 여기도 기다려 되고 난 동쪽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동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동하죠 좀 더 비서 위험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다른 딴 쏟는 거 다른 딴 쏟는 거 같아 이쪽 아니야 그 뒷집에서 쏟는 거 여러분 이동해야 돼요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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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있네 뭐 저 가자고 판자 뒤에도 있어요 창문 아 판자 뒤에 아 이런 아 그러네 내가 간다 잡으러 간다 내가 그냥 연막탄 까 아 그 수류탄 깐다 아직 두명 안보여 두명 안보여 위치 알려줘 정확하게 한명은 판자했고 한명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고 나 술타 어디로 던지면 될까 어? 어딘지 알겠어 어딘지 알겠어 오케이 기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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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죽었다 아 아저씨 뭐하세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아 내가 영웅이 될라 그랬는데 지금 저기다 기절은 아니네 아이고 이거 에이 역시 나되면 죽습니다 쟤 둘 다 튀었어요? 둘 다 못쏘어? 여기 가슴 아픈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 이거 계속 여기 있으면은 위험해 위험해 이동해야돼 애들 올텐데 뒤쪽으로 애들 온다니까 왜 기억할까 나도 일단 가봅시다 아 나 술탄 제대로 던졌는데 아무도 안 맞았는데 뭘 제대로 던져 어 잡았고 건물 안에 숨었을듯 조심해요 희삼님 그 총 별론데 아 전 이거 쓸만하던데요 누가 나한테 스나 쏴요 지금 조심 형한테 스나 쏜다고? 건물 안에 들어가 아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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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이다 둘 형 빨리 가 형 빨리 가 아 잣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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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되면 안 좋은거였어 역시 아 얘네 얘네 팀은 다 죽었는데 어 또 다른 팀이 나왔어요 형이랑 제랑 나왔다 또 다른 팀이 왔다고? 어 어 야 큰일이네 이거 와 쫄깃쫄깃하다 보는 사람은 재밌다 아 4인큐 재밌네 저 친구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저도 그 사람 관전중이에요 형 일단 밖에 없거든 쟤 맛있게 먹고 있거든 지금 파밍 파밍하고 있다고? 어 우리 친구 네 지금 제꺼랑 이제 상대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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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이다 상대님 어릴 때였어요 형 그니까 지금 파밍을 할 그럴 때가 아닌데 어 그렇네 남쪽이었어요 형 남쪽 저는 아까 약간 300? 어 어떻게 해? 형 어떻게 해 진짜 저격 저격수 뒤쪽에 있는거 같은데 남쪽 큰일 났네 서쪽 아니야 서쪽 속에서 맞았는데 일단 연막탄 까고가 이거 평지라도 위험하다 우라 봤어 봤어 어디 아이고 왔는데 아이고 얘 중가 보고하자 뭐 무슨 다 무슨 다 와 뭘로 쏘는거죠 도대체 저의 젤 저거 뭘로 쏘는거에요 이거 스크스 저의 젤 다행이다 구하러 왔어 와 구하러 왔어요 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뛰어온다 야 구하러 왔어 구하러 왔어 과연 과연 아 쟤네도 오고 있네 뒤따 형 뒤에 있다 형 뒤따 형 언덕 쪽에 언덕 쪽에 형 왼쪽 형 왼쪽 어 거기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